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구가 주인인 팔공 골프장의 불법 회원권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구시가 합법화 과정에서 개선은커녕 도우미 역할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와 지역 기업들이 8년째 어려운 이웃의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행복 나눔 집 고쳐주기로 새로 탄생한 보금자리는 161채에 이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고 오래된 농가 주택이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지난해 지진으로 파손된 지붕은 새것으로 교체했고 부엌도 현대식으로 고쳤습니다. 밖에 있어서 불편했던 화장실은 주택 내부에 꾸며져 한결 편해졌습니다. 일진도 나쁠 때 많고 겨울에 다니니까 고기 낸 데 참 좋다 싶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똑바로 바르고 해놨으시니 다 좋고 화장실이 낸 데 최고 좋다. 지역의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올해 국내는 물론 베트남 등 어려운 이웃이 사는 낡은 집 15채를 수리하거나 새로 지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즈라는 그런 개념에서 버린 것도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회원사들이 열심히 계속할 겁니다. 포항 MBC와 지역기업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복 나눔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61가구를 수리해 어려운 이웃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가 낙찰과 담합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로 역할을 정해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에어로피스사는 포항시로부터 8억 2,200만 원의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주교 소유의 팔공 골프장이 30년 가까이 미인가 회원권을 발행해 영업을 해왔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불법 회원권의 합법화를 시도하면서 관리감독관청인 대구시는 오히려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팔공 컨트리클럽은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팔공 컨트리클럽이 1990년 인가받지 않은 회원권 530여 개를 발행했습니다. 합법적인 회원권 숫자의 30%나 됩니다. 미인가 회원권을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것입니다. 회원권 거래소에서도 우대 회원권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매매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회원권보다 오히려 3,400만 원이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 정도 메리스도 있고 대신에 거래되는 부자수도 많이 적고 거래되는 시세도 조금 더 높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5,300에서 5,400 정도 시세 보시면 되시고 이런 미인가 회원권 규모는 현 시세로 최소 250억 원이 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팔공 컨트리클럽은 믿기 힘든 대담한 일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말 불법으로 발행한 미인가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것을 관리감독관청인 대구시에 요청했습니다. 약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아예 합법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지난 2000년 관련법이 개정돼 자율적으로 회원 모집이 가능해졌으니까 기존 미인가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골프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구시 내부 문건에도 이런 내용이 확인됩니다. 팔공 컨트리클럽은 허가받은 1,800명 외에 추가 모집은 불가능합니다. 대구시는 오히려 팔공 컨트리클럽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질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도우미 노릇까지 한 셈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시가 민가 회원권 발행으로 오랜 기간 취득세 탈세가 버젓이 저질러졌는데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팔공 컨트리클럽의 맹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대구시가 납득하기 힘든 행보를 이어가자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지역사회, 사회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낙강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집단에 대해서 봐주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45만 명의 신자와 함께 매일 신문가 대구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한 270여 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감독관청을 내세워 합법화하려는 행복까지 보이자 무소 불의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무료접종 대상인 만 75살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만 65세 이상은 오는 11일부터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 취약 주민이나 당일 진료 환자, 장애인은 내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오는 7일까지 안동국제 탈춤축제가 펼쳐집니다. 눈여겨볼 만한 이색축제가 많다고 하는데 축제를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을 조동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태국 문화부가 정식으로 반출을 승인한 콘탈 20여 점이 안동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콘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태국의 고전 궁중 가면 무형이며 이때 쓰는 탈이 콘탈입니다. 정교한 의상과 호화로운 머리 장식이나 왕관, 머리 전체에 쓰는 가면 탈은 직접 한 뼘 한 뼘 정성스러운 손길로 만듭니다. 올해 축제에서 태국이 주민국으로 선정되면서 6개월 전부터 태국을 오가며 준비한 것으로 콘탈 문화재는 외국 공연에서도 쉽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국 문화부와 같이 콜라보 형태의 탈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만든 태국 탈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민들, 관광객들이 탈춤 축제에 오는 공연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시가지 상공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시가지 곳곳에서 열리는 비탈민 난장과 일탈 등의 공연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명명의 신문이 한대에 어울려 함께 춤추고 즐기며 도심 속 축제의 신명을 마음껏 누려봅니다. 관광객은 시내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고 공간을 초월해 축제는 하나가 됩니다. 이 밖의 조선 댄스와 외국 공연당 퍼레이드, 마스크 버스킹, 탈돌이 대동 난장도 축제의 흥을 도도는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정된 공간 속에 다소 답답하게 느껴졌던 축제장 분위기를 벗어나 새로 설치된 낙동강 부교도 강바람을 맞으며 건너범직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지난해 3월 포항 도심지 폐철도 구간 굴착 과정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매장량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됩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천연가스가 1년째 타오르던 지난 3월 매장량과 성분 조사에 들어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견될 당시 포항 도심의 대규모 천연가스층 발견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현재는 불의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경주시의 일반 산업단지 면적이 경북 전체의 28%로 포항과 구미 등 전통적인 산업도시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외동산업단지 등 12곳이 준공됐고 17곳이 조성되는 등 29개 산업단지에 면적은 1,357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경주는 산업도시인 포항과 울산이 가깝고 경부고속도로와 KTX 경부선 외에 울산 포항 고속도로와 동해 남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교통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인데 경주시는 정주 여건을 확충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특보는 내일 해제되겠고 맑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상의 풍랑주의보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데요. 높아진 하늘에 가을을 실감하게 됩니다. 내일도 한 폭의 그림 같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더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이 되면 맑은 하늘에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과 밤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햇빛을 가려줄 구름이 없어 가을볕이 뜨겁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8도, 낮이 되면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와 교섭에 응하지 않은 택배회사 CJ대한통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CJ대한통운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 5월부터 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갔고 노동부는 4개월간의 조사 끝에 CJ대한통운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서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경주시는 양남 주상절리전망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파도소리 해안길 선영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7월부터 주상절리전망대 야간 경관 조명 공사에 들어가 오는 12일 준공하면 야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읍천항에서 출렁다리를 연결하는 130m 구간의 해안길도 올해 안에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이설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은 4,300여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박 의원은 경북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이 지난 2013년 290여 곳보다 1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임을 확인하고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내일 하루 역할을 바꿔 근무합니다. 두 단체장은 직원과 대화하고 의회를 방문한 뒤 오후에는 팔공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대구 동구와 경북 영천, 경산, 군위, 칠곡 등 5개 기초단체장을 만나 사업 추진에 대한 협력을 다짐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혼자서는 생존이 어려운 만큼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상생협력으로 수도권 위주의 개발 정책과 집중화에 맞설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역 MBC 16개사가 공동 제작한 지역 독립선언이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5주 연속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경상권과 전라권 등 4개의 지역 거점을 순회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화두를 토론과 쇼의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또 스위스와 독일 등 유럽의 자치분권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자치분권이 일상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 학력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018 OECD 교육 지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국가별 지표에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지표는 0.7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에서 기초학력 이상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학생의 비율이 상위 25% 학생그룹보다 하위 25% 학생그룹이 21%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전 조사에서 우리나라 지표는 0.89로 학력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산림지역인 울진군은 우량 목재 생산을 위해 올해 17억 원을 들여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대상은 천여 헥타르의 임야로 다른 나무의 생장을 저해하는 형질 불량목이나 밀집돼 웃자란 나무를 속가내 우량목의 생육공간을 확보하고 조림재 풀배기 작업도 병행합니다. 울진군은 베어낸 나무에서 톱밥을 생산해 축산농가의 싼 값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사랑의 뗄값 나누기 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6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 건수는 경북이 4,100여 건, 대구가 2,300여 건입니다. 이 기간 사망자는 경북 136명, 대구 64명, 부상자는 1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은 8번째, 대구는 13번째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부터 경북에서는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고 번호판은 배송원이 집을 방문해 부착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동차 등록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등록관청에 갈 필요가 없이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접속해 신규 등록과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은 김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총괄센터에서 처리하고 포항, 안동, 구미에 설치된 등록소에서는 신규 등록 번호판 배송과 부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거주 인구가 이탈하는 무거주화 문제가 경북에서 심각하고 도시 공간구조 재편 등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권용석 박사는 CEO 브리핑을 통해 경북은 인구 감소에 따른 무거주화가 전국 평균 이상 진행됐다며 포항 등의 경우 도시재생을 통한 공간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이미 씨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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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